가사 가자 저기에 저기에 축하드려 하기 위해서 감상 이벤트를 합니다 도보할게 왕옹이 형 괜찮았어 들어오시죠 안 들어갔어 야 안 들어간다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바퀴에 생일 축하합니다! 뭐야? 자, 일어나. 아, 저 진수 진수. 어, 진수 진수. 왜 이렇게 했는데 진어? 자, 나 그냥 소원 빌려야지, 소원. 어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자, 자, 자. 엠제이 형부터! 자, 너의 옷을 입고. 여기 여기. 셔츠 셔츠! 셔츠 셔츠! 셔츠 셔츠! 뭐야 이게? 저는 형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습니다. 코트 깎기 준비했어요. 코트 깎기 준비했어요. 코트 깎기 필요할 것 같아서. 자. 엘지 미용 사복이야. 눈을 못 떠, 눈을 못 떠. 립밤. 립밤. 입술 찢어졌으니까. 나는... 쇼코. 쇼코. 쇼코, 쇼코. 오늘 이거 어때요? 라키 형이 언제 먹더라도. 우리 이번에 쇼핑몰 가거든? 가서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. 오케이. 고맙다. 야 라키야 꿈 아니야. 이거 현실이야. 현실이야. 뭔가... 아직... 아직... 잠이 안 깨가지고... 완전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오...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선물은 따로... 생일 선물은 따로... 배고프가 빨라. 항암. 수약하고 나간 다가.